안녕하세요 편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2070 슈퍼 품질 비교표를 떠들고 왔습니다 야 신성조 너무한거 아니냐 재탕이야 재탕이야 어 맞는말이긴 한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지금 이 시국 이 시국 뭐 아시죠 코로나 영향 이 얘기를 하면서 단가 상승을 하는 업체들이 꽤 많아요 혹은 품질이 되는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 뭐 겔로 시장하는 xx 회사는 겔로 xx 회사 거기는 두번이나 단가 상승을 했어요 제가 강력 추천하던 뭐 ex 제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ex 가격 제품이 거의 emt의 v2나 아니면 펠렛의 v2 제품하고 흡수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ex 제품 추천하는 이유는 가격이 딴 애들보다 좀 많이 저렴하고 그런거 치고는 품질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다 웅치마 혹은 똑같은 품질이면 좀 더 저렴한 놈 요거 추천하는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강력 추천했던거에요 근데 아니 그런 내 마음은 몰라주고 여러분 옛날표 보시고 아 이때 갤럭시 추천했네 그래서 갤럭시를 빡 아 갤럭XX라 그랬는데 아씨 여튼 그래서 그걸 막 사고 그러더라구요 여전히 지금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구요 그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제 표는 그렇게 보는게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리뉴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저의 정성을 생각해서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어 그럼 왜 70 슈퍼만 해주느냐 나도 해도 딴거 살건데 그런 분들이 좀 있을거야만요 그럼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많이 달리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해드릴게요 여튼 그래서 제가 표를 새로 만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시국을 적절히 버무려서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표를 보시기 전에 앞서 여러분한테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뭘 기준을 하나요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지금 현금 최저가 적혀있는거는 이 단어에서 눌러서 봤을때 이 가격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뭐 샷단어가 눌렀을때 가격 그거 따로 표기를 했어요 업체마다 파는 가격이 다르니까 이거 둘다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둘다 표기해놨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기 편하게 오늘이 4일인데 4일 기준 판매물 숫자로 다 적어놨습니다 이 판매물이 60개 이하는 물건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이 없는데 귀찮아서 글을 안내렸거나 아니면 조금 소량 미리 바라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매상들이 얼마 있을 뿐 실제로 총판에는 물건이 없는 제품입니다 그거 주의해주시고요 그리고 어 제 편은 거의 대부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순으로 좋은거에요 빨간색이 여기서 나쁜적 했다고 나쁜줄 아는데 나쁜게 아니고 요거는 기본 프리셋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있는거지 저는 빨간색이 가장 좋은놈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초록색 순으로 좋습니다 펭균이 적혀있는 항목은 모든 제품에 펭균값을 표기했다고 적은한데 무슨 얘기냐면 메인위에 펭균 RTX 207고 슈퍼 적혀있는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현금 최저가 펭균이 들어가있는거고 전제품 거의 오류 쉽게 되는 샵다나 가격 펭균치 거기다가 부스터 클럽 펭균치 온도 펭균치 소음 펭균치가 들어가있는거에요 그러면 이 녹색은 어떤 기준으로 해줬을까요 당연히 펭균치보다 좋은애들은 녹색으로 칠해준거에요 펭균치보다 구린애들 아니면 펭균치랑 똑같은애들은 흰색인거구요 그래서 녹색이 좋은거고 펭균치보다 많이 좋은놈들 예를들면 펭균치가 65만원인데 그보다 4만원이상 더 싸네 노란색으로 칠해줬어요 여기서는 이제 5만원이상 더 싸면 노란색으로 칠해줬습니다 온도같은 경우에도 평균치는 평균치가 34인데 거기에 비해서 4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 노란색으로 칠해줬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부스트 클럽도 평균치가 1810인데 1900쯤 되면 차이가 많이 나는거죠 그런건 노란색으로 칠해주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애들 예를들어 소음이 얘가 제일 낮다 가격이 얘가 제일 낮다 그런애들은 빨간색으로 칠해줬어요 온도가 제일 낮은 온도 그런식으로 해서 빨간색은 3점을 줬고 노란색은 2점 초록색은 1점으로 점수를 매겨서 총평가를 완성한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객관적인 점수평가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다를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든표니까 여러분 기준대로 보시고 저는 제 기준대로 설명을 드릴테니까 요표 보시고 현명한 지름 하시길 바랍니다 표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인텍부터 차라리도록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평균점수가 6점이고 각이 66만정도 73만정도고 1810에 67도 33데시벨이란거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인텍 지포스 추천평가가 그 평균이 6점인데 7점 되는 애들이 두개밖에 없죠 근데 얘네가 예전에 이제 단가 절감하기 전에 원가 절감하기 전에 그 제품들이에요 실제로는 판매물이 거의 없는거 보니 단종인거에요 실제로 문의했을때도 얘네들은 이제 단종이랍니다 더 안들릅니다 그럼 어쩔수 없이 V2를 봐야되겠네요 맞아요 V2를 한번 봅시다 V2를 보면은 소금이 조금 증가했고 온도도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뭐 전원분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고 어 부스터 클럭이나 나머지 부분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가격적으로 그때는 V1하고 V2하고 가격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좀 내렸어요 한 2-3만원정도 차이 날 좀 더 내렸습니다 얘네들 정상가할 때 비교했으면 얘네들 정상가가 68만원 69만원정도 했거든요 지금 65만원 63만원 하죠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한 2-3만원치 한거 같은데 그정도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살만해요 평점 6점이니까 평균치 정도는 되는거지 그럼 살만한거는 뭐 뭐 있나요 터보제 V2 OC 블랙몬스터 V2 OC 정도가 살만하겠네요 하지만 강력추체하는게 어렵겠죠 그냥 평점 평균 수준의 점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EMTEC의 빠릿빠릿한 AS를 받으면서 뭐 평타 정도 치는 제품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두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블랙몬스터 OC V2 터보제 V2 OC 이 정도까지만요 아 미라클은 어때요 미라클 너무 싼데 어 싼건 싼 이유가 있습니다 클럭도 낮고 전원부도 아쉽고 소음도 높고 온도도 높고 아무래도 그 외형적으로도 조금 떨어지고 얘는 그냥 싼 말 쓰는거에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EMTEC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아 펠릿 한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펠릿 그때 제가 미친듯이 깠어요 왜 V1이나 V2랑 가격이 똑같았거든 지금 실상 당첨된 이 V1 제품이 그 당시에는 67만원 68만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V2 제품 얼마에요 63만원이죠 얼마 내렸습니까 4만원 가까이 내렸어요 이거랑 똑같은 제품이 뭔가요 어 터보제 터보제씨 똑같은 제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EMTEC에 근데 EMTEC에 그것보다 어 좀 더 싸네요 2만원 정도 더 싸네요 맞아요 2만원 정도 더 쌉니다 많이 내렸어요 워낙 안 팔리니까 그때 이미지 한번 조지고 난 후로 진짜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지금 이제 이제는 펠릿 슈퍼 JS V2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STCOM도 AS는 잘 해주는 편이고 이 제품이 EMTEC의 그것과 품질이 똑같은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적 2만원 더 싼 거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어요 단가 절감했는 것보다도 더 가격을 내렸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얘네는 단가 절감한 것 한게 뭐 2,3만원 치면은 어 원가 절감한게 얘네는 4만원 이상 내렸으니까 아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등록되는데 JSLE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건 뭔지 물어보신 분 많아요 실제로 얘는 그거에요 V1 제품이에요 어 근데 왜 이래 싸요 V1 제품인데 어 어 부스트 클럭이 좀 낮은 애들 쉽게 말해서 약간 뿔딱 지피를 집어넣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벌크 제품이라서 겉박스가 없어요 안에 속박스인 흰 박스대로만 날라옵니다 다만 AS는 똑같이 3년이에요 요거 가성비로 사겠다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신 분들은 중고가 발생하지 마세요 박스가 없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중고가 방어는 어렵습니다 다만 AS는 똑같이 3년이고 그리고 뭐 정품하고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전 V1에 고급 품질 추가 오버 안하고 그냥 쓰실 분들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요 그냥 슈퍼 JSV2 버전 요거를 강력 추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63만원이야 평균가보다 2만원 이상 싸 근데 품질은 평균 평타 정도 7점을 줬어요 기가바이트 보고 얘기할게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제가 추천하고 있죠 슈퍼 게이밍 OC 요거 아직 추천하고 있어요 그거 어로스는 산다 그러면 내가 말리고 있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게임의 OC는 65도에 30dB입니다 근데 어로스가 더 좋은 제품인데 아니 온도가 10도 가까이 높고 심지어 소음도 5dB 더 높습니다 5dB이면 정말 큰 차이입니다 전원도만 강력하고 부스트 컬링 높다는 거 빼고는 큰 장점이 없어 보이죠 심지어 가격은 8,9만원 더 비싼데 맞아요 그 정답입니다 그래서 진의 하위 라인한테 팀킬을 당해요 게이밍 OC부터는 AS 4년이거든요 굳이 어로스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어로스 이쁘다 근데 그건 주관작이잖아 나는 이쁜지 잘 모르겠어 차라리 불칸사지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평점 7점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훨씬 싸고 품질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게이밍 OC를 난 추천하고 싶어요 다만 아까 펠렛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얼마 차이 납니까 2만원 정도 비싸니까 AS도 이제 펠렛이 조금 더 낫고 그러다 보니 굳이 게이밍 OC를 강력 추천한 건 아니고 기가바이트 제품 3펜 버전을 나는 꼭 3펜 버전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이 게이밍 OC 한번 보세요 아 근데 얘네 카드값은 좀 비싸요 샵다나가 여기랑 그리고 기가바이트 나머지 제품은 그냥 살만한 제품이 없어요 윈드포스 싸긴 한데 싼 것 빼고는 장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평가하고 기가바이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MSI가 안 보죠 아니 MSI 너무 저평가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지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나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했어요 지금 벤트수가 60만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평균가보다 거의 5만원 돈 낮아요 맞아요 쌉니다 싼 건 아는데 장점이 뭐가 있나요 클럭 낮고 히트파이프 단가절만도 뺐지 옆에 LED도 없고 AS는 CS 이노베이션이지 온도 높고 성도 높고 아니 싼 거 빼고 장점이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싼 거 빼고 장점이 없다고요 백플은 큰 장점이 아닙니다 그냥 기판 보호용이고 반려해서나 그런 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관적인 요소고요 이거 가지고는 뭐 만원 정도도 안 해요 사실 백플 가격이 대량 생산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 큰 장점을 하기 어렵고 싼 거 빼고는 장점이 없기 때문에 가격 추척하기 어렵습니다 GP라는 버전이 새로 나오긴 했는데 얘네는 사이즈 빼고는 그냥 벤트수 옷이랑 똑같습니다 기판도 공유하고 쿨러도 공유하고 사실상 플라스틱 커버만 약간 커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벤트수는 제끼고 그러면 트윈 프로듀스 세븐은 어때요 얘네는 늘 평타는 친 거 같은데요 맞아요 평점도 평타를 쳤어요 문제는 가격이 평타가 아니라는 거지 아까 평타 가격이 얼마로 했어요 65만 8천원 했죠 아 평타에 가깝지 않나요 평타보다 조금 비싸잖아요 평타보다 싼 놈도 있는데 품질 평균인데 그 다음은 이거 추천하기 어려운 거죠 전원부가 조금 강력한 건 맞는데 소음도 좀 낮은 건 맞고 온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고 그 외에 뭐 큰 장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격적인 장점도 없고 AS의 장점도 없고 그러니까 트프 세븐을 강력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트프 세븐을 쓰고 있긴 하지만 저는 외형적으로 플러스 점수를 줘서 제 주관적으로 그래서 트프를 산 거예요 근데 저 그거는 주관적인 거니까 안 넣었어요 근데 트리오는 또 녹색으로 친한데 웃기네요 더 비싼데 이게 탑으로 적용해요 그러니까 저소음 세팅 해달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퓨어베이스 500이나 700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순행 안 쓰고 농협 쿨러 같은 거 아니면 마초 GT 같은 거 쓰고 그리고 제가 짜는데 그랜드 맞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소음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소음 세팅을 저소음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 괜찮다 그런 거예요 강력 추천은 아니고 그래서 MSI의 제품은 어중간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강추를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벤투스는 싸긴 하지만 특별한 장점이 없고 MSI 평가는 거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반백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 조택은 그러면은 진짜 거의 탁급으로 싼데요 이거 에어 한 번 보셨어요? 에어 가격이 막 50만원 중반밖에 안 해요 이거 살만하지 않나요? 가격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특가 GT가 얼마에 팔렸나요? 52만원이었죠 물론 특가를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럼 4만원 차이나요 에어는 해외명으로 이거 미니일 거예요 트윈하고 에어 쉽게 말해 작은 제품인데 그다 보니까 온도가 노답이에요 아니 제가 진짜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온도였으면 별로 안 깠을 텐데 온도가 딴 제품하고 1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에어가 심지어 소음도 딴 제품 대비 5dB도 높아요 좀 시끄러워요 뜨겁고 시끄럽다는 얘기에요 시끄러우면은 뜨겁지 않아야 되는데 뜨겁고 시끄럽습니다 결국은 조택에 괜찮은 AS 저렴한 가격 빼고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제품이 그나마 ANP 익스트림만큼은 3편이라서 시원하고 조용한데 가격적으로 또 메리트가 없어지죠 평균가보다 높아져요 그다 보니까 조택거를 추천을 잘 안 하는 편이고 밑에 아래급에선 조택을 추천하는데 위급에서 조택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적인 면을 빼고는 큰 장점이 없다 그래서 조택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갤럭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요거 지금 단가 상승을 자꾸 시켰다고 사실 몇 개월 전에 얘 거 보면은 이거 50만원 후반대 아니면은 61만원 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만원씩 두 번 올려가지고 지금 뭐죠 펠릿 가격이 아까 얼마였어요 63만원인데 그거보다 비싸요 아니 비슷하거나 비싸요 여기 조금 조금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똑같은 가격인데 아까 펠릿 거 전원부 얼마였어 펠릿 거 전원부 10플러스인데 얘 왜 뭐야 이거 7플러스 2라고 3페이지나 차이 난다고 맞아요 온도는 온도는 비슷합니다 펠릿 거는 비슷해요 소음은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온도는 약간 더 낮은데 소음은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 사실 크게 있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똑같은 가격에 전원부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AS는 둘 다 좋다고 봤을 때 그래서 지금도 사도 문제없는 제품이긴 해요 문제없는 제품이긴 한데 똑같은 가격에 다 옹치만하고 펠릿 제품이 있는 이상 이걸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는 EX 놔주고 펠릿 거 좀 사시라 이해하고 싶네요 펠릿한테 돈 받은 거 아니에요 가격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표 한번 보세요 어 근데 웃기게 이 비싼 80몇만짜리 왜 녹색 칠해놨어요 점수가 너무 높아서요 야 진짜 조용하고 진짜 시원하고 진짜 이쁘고 진짜 튼실한 이거 어디다 쓰는지 알아요? 이거 그 90만원 80만원은 메인보드에 쓰는 모스팻이에요 페이즈 수가 적더라도 강력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율 선별했는 GPU가 엄청나게 높은 부스터 클럭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평균 성능도 딴 애들보다 한 4% 높아요 모든 면에서 빠진 게 하나도 없는 제품인 거예요 가격만 빼고 가격이 가격이 2080 10%인 줄 알았네 80만원이라고 현금가가 카드값 90만원 사실 모든 면이 다 좋은데 가격적으로 너무 마이너스라서 충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워낙 좋은 제품이니까 한번 녹색을 칠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갤럭시 그렇게 평가하고 넘어갈게요 아트는 외형적인 것 빼고 장점 없는 제품 자 제낍니다 컬러풀 한번 보시다 컬러풀 불칸 불칸 불칸을 칠점 준 거는 약간 사심이 들어갔습니다 사심이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 옆에 우리의 레무장을 움짤로 딱 집어넣으면 참 이쁜 그래픽 카드가 더쿨을 위한 그래픽 카드입니다 옆에 움짤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어디 하나 빠지진 않아요 약간 소음이 있는 것 빼고는 쿨링도 괜찮고 AS는 애매모호하지만 외형적으로도 이쁘고 부스터도 높게 터지고 성능도 좋다는 얘기죠 가격도 그런 거 치고는 크게 안 비싸요 위에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가격이 싸보이는 기적이 생깁니다 야 이거 뭐 12만원이나 싸네 물론 밑에 거 보면 또 비싼 가격이 맞는데 그래서 컬러풀 불칸은 외형적인 거를 아주 중시하시는 사람이면 한번 살고만 해요 그래서 7점을 줬어요 GT 같은 경우에는 그 특가처럼 52만원에 팔면 아이 무조건 이거 사라 그러겠는데 61만원이면 좀 2만원 더 주고 그냥 펠리커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천 안 하고 어드밴스는 지금 품절이라서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격이 정상적으로 바뀌면 다시 점수를 측정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컬러풀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개인 오더는 얘네는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얘네 펠리커나 이엔트커랑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불머랑 똑같은 제품인데 70만원 얘는 그냥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니네 AS 좋은 것도 아니잖아 CS이노베이션한테 대리 AS 시키면서 제끼겠습니다 이노 3D 싼 장점이 있어요 그냥 슈퍼 5C 제품만 근데 i7 이거 상급 제품인데 가격 싼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인데 사실 상급 약하기엔 좀 애매모아한 선에 끼어 있습니다 그냥 MSI 그것과 흡사합니다 전원부 그냥 평타 나머지 다 평타 가격은 평균 이상 그래도 얘도 애매해요 얘네 둘이는 별로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넘어갈게요 ASUS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이거 자꾸 ASUS 그런다고 테크 그는 분인데 내가 십몇 년 동안 ASUS로 불렀는데 갑자기 ASUS로 바꾸려니까 입이 안 붙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공식 홈페이지에도 ASUS로 붙어있었어요 한글로 떡하니 여튼 얘네 가격적으로 메리트 어 없어 없어 가격적 메리트 없어 왜 A82082 80만원 주고 살 바야 그냥 아트사 이거 왜 사 아트보다 좋은 점도 없는데 아 아트가 아니라 참 호프 호프 사요 호프 사세요 없어 이 가격에 이거 왜 사요 아까도 호프도 깠는데 저 가격이 저거 왜 사냐고 근데 그거는 가격 차이가 얼마 없어 이거 왜 사 제끼겠습니다 듀얼은 어때요 듀얼은 가격 괜찮은데 근데 리뷰를 앞만 찾아봐도 사실 전원부를 확인을 못해서 여기서 점수를 제대로 못 매기긴 했어요 근데 그걸 빼고 나머지 점수를 재해왔을 때 막 엄청난 장점이 있진 않아요 아수스 제품 치고는 싼건 맞는데 사자고 하자니 또 펠리께 눈에 밟히고 이것도 애매모호해요 듀얼은 사지 말라 정도는 아니에요 애매모호하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아수스 살게 없어 넘어가 그럼 에브가 까봅시다 에브가 FTW3 아 걸출하지 호프랑 대적할 수 있는 매단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소음 낮고 온도 정말 낮고 이엔텍 AS 짱짱하지 이건 진짜 이중 줘야 될 정도인데 그런데다가 10 플러스 2 드라이버 보스 페이지도 짱짱하고 다만 안 팔아요 못 삽니다 안 팔아요 그래서 에브가 지퍼스 많이 추천했는데 지금은 살 수가 없으니까 일단 넘기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거 대신 물건이 있는 하이브리드 제품 어때요 하이브리드 제품은 펌프에 고질적인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춘하지 않을게요 가격적으로도 좀 비싼 편이고요 아수스도 비싸다고 깠는데 이거 비싸다고 안 까면 안되잖아 하여튼 소음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리 한번 볼게요 말리는 거의 전제품 중에서 가장 싼 제품을 가져있어요 다크드래곤이라고 네 싼건 싼 이유가 있네요 아무런 장점이 없어 네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아무런 장점이 없어요 넘어갑니다 아툼 사실상 품절 리드텍 지퍼스 윈드퍼스 사실상 품절 그러니까 지금 총평가를 하자면 살만한거는 일단 펠리시 중급치고는 저렴하고 가장 살만하다 그리고 조금 더 저소음을 원하거나 아니면 3펜 버전을 원한다 약간 더 긴 AS를 원하면 기가바이트 거 살만한거에요 게이밍 옷이 그 말고 저소음을 원한다면 트리오 한번 보시라 저소음 세팅하기 괜찮다 갤럭시 제품은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닌데 가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쁜 외향의 제품을 쓰고 싶다면 컬러풀 거 한번 보시라 정도까지로 추격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표 만들 때마다 추천 제품이 바뀌는 것 같아요 원래 첫번째 표는 펠릿 그때 JS V1 버전 그걸 강력 추천했었죠 두번째 표는 펠릿의 원가 절감 때문에 미친듯이 까고 빼버렸어요 그리고 갤럭시 EX을 추천했습니다 그때는 쌌으니까 지금 세번째 추천은 또다시 펠릿으로 돌아갔네요 왜? 안 팔리니까 내리더라구요 그런식으로 가격 변동폭을 여러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제품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같은 값에 다홍치마가 되는거지 아니 표만 보고 야 이게 강력 추천이네 이거 사야지 나한테 예산의 제약이 없다면 그러셔도 되는데 예산의 제약이 있다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현명하게 가격을 현재 시점으로 계산해서 여러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어요 어때요? 도움 되셨죠? 되셨죠? 말이 막 꼬이네 침이 보이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혹시 다른표 더 보고 싶은게 있으시면 밑에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가장 많은거 순으로 다시 하나하나 차례로 리뉴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구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구요 아시죠? 뭐라거더라? 하여튼 거리두기 거리두기 합시다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번에 뱅 사회적 거리두기였나? 구독bo 하나하나 우동 habla